갑자기 궁금하네 너 이렇게 다정한 이었으면 나도 처음에 왜 그랬냐 처음에? 응 니가 부러워서 나는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 학교 전학 오기 훨씬 전부다 나를 원래 알고 있었다고? 어떻게 잊어 처음 나간 소년체전에서 나의 8대0으로 이기대를 소년체전? 내가 금메달 땄을 때 그때 우리가 경기를 했어? 만나 기억 못하지? 올 줄 알았다 나는 분해해서 3일 동안 밥이 안 넘어갔는데 전혀 몰랐네 그럼 니가 어느 날 내 눈앞에 나타난 거야 전화 갔다가서 그 팬이라든지 근데 이상했어 난 너한테 8대0으로 지던 예전에 고유림이 아니라 금메달리스트 고유림인데도 이상하게 두려웠어 어릴 때 계속 꽤 오래갔나 보다 이젠 안 두렵지? 우리 많이 친해졌잖아 아니 난 여전히 니가 부러워 아니 난 여전히 니가 두려워 나이도 좋아 일단 저희는 오늘 오참 챌린지 아닌가 저희도 급하게 옮겼으니까 저희도 사람이라서 좀 웃기긴 해요 웃깁니다 서현님께서 이거 오참 챌린지인가요? 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갑작스러운 연결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선생님 연결은 참 너무 잘하시겠네요 아닙니다